20대 운전자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빗길에서 30분 동안 추격전을 벌였습니다. 순찰차 2대를 들이받고 경찰까지 다치게 한 뒤에야 붙잡혔는데 역시 만취 상태였고 또 무면허였습니다. UBC 김예은 기자입니다. 승용차 한 대가 과속방지턱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립니다. 순찰차가 승용차를 가로막자 잠시 멈춘 듯하다 옆길로 다시 도주를 시도합니다. 울산 방어진 순환도로에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 11대가 출동했습니다. 24살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는 30분 동안 신호도 무시하고 차선을 넘나들며 빗길 속 고개 운전을 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승용차를 막아선 순찰차 2대를 3차례나 들이받고 경찰관 2명도 다쳤습니다. 경찰차에 포위된 운전자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.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.177% 면허 취소 수치인데다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20대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 유비시 뉴스 김예은입니다. 김 씨의 주사 김 씨의 주사 김 씨의 주사 감사합니다.